10 뭐야? 뭐야? 어? 8 7 5 6 6 7 5 4 3 2 1 안 맞아, 안 맞아 안 맞아 뽀뽀 두 번 하셨어요 아니, 수염이 내가 공을 잡기로 했는데 팍고 먼저 들이대네 아니, 마치 둘이 뽀뽀하고 싶은데 공이 방해하는 느낌이었어 네, 내 입술에 취했어 선배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처음인데 팍고 들이대 볼이 돼지 껍데기인 줄 알았어 야, 돼지 껍데기에 수세미한테 턱을 왜 갖다 대는 거야? 아, 촉감이 왜 그래요? 수세미도 아니고 면도를 하고 나와야지 면도를 쓰고 아니, 이거 하나 5개인데? 4개였어 두 분에서 마지막에 난리 불을 붙이들어 봐 선배님이 이걸 밀어내 그러면 같이 잡고 가자 하나씩 내가 뺄게 오케이 미션 시작! 에이 이거 아니잖아 재밌게 하지 마! 재밌게 하지 마! 이거 아니잖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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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본인! 에이 아, 본인!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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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놔 살살! 그렇지, 살살 살살! 뒤에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하다 적응하네요 3 이건 뭐야, 재미도 없고 게임도 못하고. 3, 4, 5. 거의 다 됐어. 그렇지. 8, 7, 6.